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났는데, 마른 장마라고 했던 지난해보다도 강수량이 더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가 끝나도 가뭄은 여전한데요.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가뭄 탓에 안동에서는 46년 전, 댐건설로 물에 잠겼던 옛 마을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잠겨있던 안동댐 상류 잠수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스물된 마을 사이를 잇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높이가 낮아 그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역시 물에 잠겨있던 농경지 20만 평이 가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는 10만 평 정도가 드러났는데, 올해는 물이 더 줄면서 그만큼의 땅이 더 드러난 겁니다. 주민은 이 땅에 메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메밀 씨앗이 뿌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장마는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지난해 경북에는 17일간 193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는 30일 넘게 181mm에 그쳤습니다. 현재 안동댐의 저수율은 42.8%, 이맛댐은 26.8%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이상씩 줄었습니다. 이번 달 안동댐 농업용수 초당 방류량은 13.4톤, 지난해보다 7톤가량이나 줄었고, 다음 달에는 10.6톤으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하천 유지 용수 및 농업용수 여유량, 감량 등 조치를 취하여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대는 이번 주 소나기를 끝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없겠다고 밝혀, 안 그래도 기록적인 가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